osen 는 대전 곽영래 기자 주산이 하나를 꺾고 팀 역대 최다타의 기록 10연승을 질주했다. 주산은 16일 대전 하나 생명이글 스파크에서 열린 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하나와 원전 경기에 8에서 3으로 승리 했다. 선발투수 이용찬이 6이닝 2자책점 호투로 시즌 7승째를 올렸다. 생 미를 거둔 두산 이용찬이 김태형 감독과 주먹을 맞대고 있다. grae.osen.co.kr 과경내 기자